여기 낯선 행동 예방의 심리적 기재 이제는 1, 2교실 통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낯선 행동을 하는 끼어들기 떠들기 따지기 떴다 방잔땡 속에 알고 보니 아이들이 무엇이 있다? 이응이응감 정답 써주시겠어요? 무슨 감? 알고 보니 네 맞습니다 벌써 황영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울감입니다 행복하면 애들 낯선 행동 안 하더라고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배경에 우울감이 있는데 그럼 우울감을 치료하는 백신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겠죠? 어떤 백신이 있냐 이거는 이거 역시 드라이커스의 참 탁월함인데요 저는 평생을 교직을 하면서 깨달은 게 결국 애들이 우리 반이다 하는 소속감 그리고 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자존감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의 우울감을 이겨낸다고 봤는데 드라이커스도 이미 90여 년 전에 이걸 딱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해냈더라고요 소속감과 자존감 백신인 거죠 여기 보시면 전학을 왔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시로 약물까지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혼을 하시고 친아버지가 살고 이혼 가정 이야기죠 이거 다 같이 뭐예요? 이런 행동 자해하고 이런 거? 애들이 뭐하다? 우울하다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우울을 어떡하라고? 우리가 신경정신과 의사야 신경정신과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또 학급 운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학급 운영을 통해서 소속감을 높이고 수업 운영을 통해서 뭘 높일 수 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기